스피드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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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굽자 빨리 굽자 오케이 오케이 빨리 굽자 5, 6, 7, 8 내가 만든 쿠키 너를 기록히 너를 위해 구웠지 쿠키 셋!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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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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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삭! 바삭!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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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야! 이게 뭐야! 후악! 후악! 아니, 어디야! 아니, 어떻게 둘 다! 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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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빵야! 이야, 어떻게 둘이 동시에 이렇게 돼? 와구와구 다니고 와구와구 다니고 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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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웃겼다! 후악! 후악! 이야, 진짜 웃겼다! 미치겠네, 진짜! 누가 보고 따라한 게 아니라 둘 다 동시에, 손이! 후악! 너무! 심장 아파, 이 게임! 아까 애플망고가 좋았어! 아, 노래만 부르면 됐지! 아, 놀래라, 진짜! 확실히 아까 게임이 더 여유있긴 하다! 근데 오빠 짠 한 분이야! 아, 그래! 너무 웃기다! 아, 놀래라, 진짜! 난 처음에 뭐 잘못했나 해서 모두가 와! 이러길래 왜 그러지 했는데! 똑같이 했구나, 둘이! 아니, 통하는 게 있나봐요! 진짜! 와, 근데 아이키 누나가 혼자,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었으니까! 네, 놀래신 거 같아요! 너무 머리 찢었어! 어, 미안해! 많이 놀랬나 봐! 벌려놔야겠다, 이거 어찌뿐! 아니, 여보세요! 고소 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어, 많은데! 맞네! 바지 많다니까! 와구와구, 이거라고! 이게 와구와구죠! 와구와구, 와구! 그래, 그래! 내가 만든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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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위해 꾸봤지! 자꾸 꾸봤대... 내가 시작해? 아니, 나 물어보려는 거야! 나, 나 불지 마! 나 별로 보네, 동쪽으로 보네! 쿠키 둘! 바삭! 바삭! 와구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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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다섯!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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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구! 와구! 뭐야? 아슬아슬 쿠키 둘! 바삭! 바삭! 와구! 와구! 마아~~ 잘한다! 쿠키 열 둘! 바삭!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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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한 거야? 바삭? 누구한테 한 거야? 아니 여기다니까 갑자기 숙였어 이렇게 아니 여기다는데 숙였다니까요 이렇게 그냥 이거 바보 사이잖아 이거 아 근데 난 완전 나를 찍었으니까 아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숙여 봐요 저렇게 하는 정도 이렇게 했다니까 아 그런 거지 알아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겠어 이게 나를 이러고 있는데 나인 줄 알지 나 너무 억울해 아 둘이서 한 자리 해 그냥 아 둘이서 한 자리 해 아 둘이서 한 자리 해 내가 만든 쿠키 쿠키 너를 위해 꾹 딜레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해? 누가 해? 아 먼저 하세요 내가요? 네 쿠키 넷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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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구와구 쿠키 둘 바삭 바삭 와구와구 쿠키 셋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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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구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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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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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 인정! 왁, 왁! 인정! 왁, 왁! 마셔요 왜요? 아니 왜 나를 지먹겠으면 네가 해야지 이거를 두 번째잖아 나 오늘 왜 이래? 두 번째잖아, 세 번째였어? 이거는 인정, 용주 씨는 인정 진짜 찐으로 먹었으니까 짧은 시간에 뇌를 굴린 소리가 이 머리는 돌아가는데 이 머리는 안 돌아가 와 나 근데 정적이 한 3초 됐잖아 진짜 시간이 멈춘 느낌 나 오늘 뇌가 왜 이래? 아 추워? 아까 대기 추웠거든요 밖에서 대기하느라 뭐 찍는다고 해서 그때 얼었나 봐 살짝 뭐 약간 랩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는 이거 다 비웠어요 아니 근데 나 오늘 이상하네 왜 안 돌아가지? 아 나 이제 괜찮다 오케이 갈게요 가자 가자 언니 언니 아 죄송해요 이제 까먹으면 그냥 가져가 주세요 이제는 오케이 내가 만든 쿠키 너로 베고 멋지 오케이 갈게요 쿠키 넷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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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 뭐라고? 왁 뭐라고? 왁 뭐라고? 쿠키 열다섯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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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이거를 하네? 근데 잠시, 용주 씨는 아리까리 했는데 주원 씨 보고 바삭바삭하고 순발력이 누만 보고 있었어 주원이 누만 보고 있었어 형이 형이 얼굴만 보고 있었어 나 내 소리를 못 믿어 또 구워? 왜 안 구워? 계속 가야죠 또 구워 또 구워 쿠키 구워야죠 그러니까 쿠키 하나 바삭 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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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잖아 쿠키 하나 바삭 와구 와구 구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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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와구라 했다니까 구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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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와구라 했다니까 구와구 구와 이게 또 나이가? 꽉꽉 인정 꽉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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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먹는 사람이 있지 인정 꽉꽉 어 인정 인정이에요? 오케이 가자 쿠키 하나 바삭 와구 와구 어깨 뭐해요 머리 좀 펴 어깨 뭐해요 쿠키 넷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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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한 거야? 바삭 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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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여섯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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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구 와구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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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구 와구 rouge 뭐가 진행하는 거야? 쿠키 둘 바삭 바삭 와구 와구 쿠키 둘 바삭 바삭 와구 와구 쿠키 하나 바삭 와구 와구 쿠키 하나 바삭 와구 와구 좋다 쿠키 하나 바삭 와구 와구 쿠키 하나 바삭 와구와구 쿠키 돌 podéis 받아 바삭 자지 마 누구야 와구 와구 쿠키 돌 바삭 아니 야 둘 맞아 아니 주원 씨가 너무 무섭게 하고 있어 가지고 시선이 거기 팔려서 같이 떨고 있었어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또 바꿔요? 또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설마 여기에? 저 순종이 좋아요 이번엔 빵을 꿇나요? 네가 만든 버게트 아 이번 인트로는 음료도 있어 목 말랐지래요 잘 만들었다 진짜 첫 멤버는 쿠키 엔게, 음료 엔게를 동시에 말한다 차례를 넘길 땐 쿠키와 음료 중 하나만 선택해서 다른 멤버를 지목할 수 있다 난 이해를 못했어요 일단 저도 못했는데 읽을게요 쿠키를 선택했을 경우 앞서 했던 바삭과 와구와구를 동일하게 그냥 하면 되고 음료를 선택하면 벌컥벌컥을 외치며 다른 멤버를 지목한다 음료 엔게만큼 벌컥벌컥을 외쳤을 때 마지막에 지목당한 멤버들의 양념 멤버들이 음료가 쓰는 동작을 취하며 타악! 술을 외친다 쿠키와 음료 중 한 가지만 개수가 다 채워질 경우 남은 하나의 개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이어진다 제가 읽는데도 너무 오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술을 즐거워할게요 미리 쿠키 3, 음료 5, 벌컥벌컥 캬! 바삭! 바삭! 와구와구 아 믹스로 하는 거야 아 아 왜 섞어요? 아니 쿠키만 먹지 왜 음료도 같이 먹어요? 나 하나만 먹고 싶은데 근데 난 총 이해했죠 이해했지 그럼 간단하게 음료는 벌컥벌컥 쿠키는 바삭 쿠키는 바삭 근데 캬가 언제라고 그랬죠? 음료가 끝났어 저부터 시작할까요? 이게 너무 아무래지는데 아 괜찮아요 해봅시다 대학생 친구들 중이에요 네 이거를 따라할까요 대학생들이? 그냥 공공집 밖 으악해가지고 수다닥 달리는 게 재밌지 않을까? 음료도 있어 목말랐지 목말랐지 쿠키 셋 음료 하나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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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구와구 와구와구 걸컥벌컥 아 캬아 아 걸컥벌컥 아 캬아 아 누가 중간중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거 같아 시간을 계속 멈췄다가 플레이했다가 멈췄다가 플레이했다가 오케이 할까요? 오케이 가보자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료는 없어 목말랐지 쿠키 둘 음료 셋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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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구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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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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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고 싶어 아 진짜 그렇네 어 이거 진행이 안 되는데 이 게임이 이거는 지목 안 당하면 이기는 수준이네 이거 그러니까 지목 안 당하면 이기 양옆에 있는 것도 문제잖아요 이거 와구와구 미리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되나요? 그쵸? 에이 사람이면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되면 안 되지 쿠키는 있어 목말라 또 또 귀여워 또 목말라 또 쿠키 다섯 음료 셋 벌컥벌컥 벌컥벌컥 바삭 아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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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구와구 와구와구 벌컥 샤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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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스타 쿠키 하나 벌컥 하나 음료 하나 쿠키 하나 음료 하나 벌컥벌컥 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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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둘 다 둘 다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와구와 캬는 뭐지? 와구와 캬 아니야 근데 와구와구보다 낫잖아 아니 근데 제가 오빠가 손을 봤거든요 쿠키 하나 쿠키 하나 쿠키 하나 말하지마 아니 왜냐면 나도 이러고 있을 거야 언니 나도 이렇게 나 이러고 있는데 쿠키 하나 벌컥 하나 아니 아니 음료 하나 아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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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컥벌컥 다들 하고 있었구나 네 아니 대놓고 하자 하는 김에 다 올려가지고 뭐야 아 아 잔을 좀 바꿔야겠어 오 뭐야 오 이런 박력스러운 모습이 있었네 쿠키는 있어 목말라 또 타이틀이 뭐가 중요해 쿠키 세 개 음료수 네 개요 네 가자 바삭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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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되게 애매하시네 바삭 뭐 뭐라고요? 바삭바삭 아 바삭 어 벌컥 벌컥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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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바삭 와구와구 와 와 와 와 좋아 하나 돌았다 하나 돌았다 하나 돌았다 둘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서로 살려달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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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팀이 하다 이렇게 팀 이렇게 팀 쿠키 하나 음료 하나 벌컥벌컥 캬 바삭 와구와구 야 저거 너무 어렵다 하나 게임 넘어가죠 다음 게임 하면 안 돼 너무 체력성 너무 텐데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와 꿈에 나올 것 같아 쿠키랑 음료수가 어우 나 농구 게임이나 할까? 자 농구야? 오 진짜로? 아 근데 못 넣겠다 너무 멀다 읽어볼까요? 디스크 자킷 게임 디스크 자킷 게임 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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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클 시클 와 잘한다 첫 번째 DJ가 된 멤버가 가수의 이름을 호명한다 제이팍 두 번째 다른 멤버들은 선착순으로 해당 가수의 노래를 한 소절 이상 부른다 DJ의 인정을 받으면 통과 DJ를 누구로 할까요? 여섯 분이 돌아가서 할게요 DJ는 안 걸릴 거고 아 그렇네 그럼 딱 여섯 판 하죠 여섯 판 야 이거 연령대를 참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노래가 좀 많은 사람으로 해 주시다 어차피 어려우니까 노래가 좀 많은 사람 가겠습니다 삐기 삐기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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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섯 명 할 때 다 해줘야 돼 이거 아 제가요? 네 우린 못 해가지고 제가 다 해요? 네 저는 삑삑 안 돼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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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못 해 저 노래 얘기했어요? 나만 안 들려 지금? 뭐가 있어? 아이유 나는요 너랑 나라는 너랑 나라는 나랑 나라는 마쉬멜로 마쉬멜로 그 뒤에까지 달콤해서 너무 좋아 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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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아 근데 선우 씨는 인정이고 아이키 누나는 너무 레옹 레옹만 했기 때문에 까만 선글라스트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계속 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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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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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되게 약간 애매한 게 노래를 동시에 불러버리면 안 들리니까 아 근데 이게 되게 약간 애매한 게 노래를 동시에 불러버리면 안 들리니까 노래를 동시에 불러버리면 안 들리니까 입을 왜 내미는 거야 입을 아 이거 제가 마실게요 선생님 저도 모르게 웃기하다가 그럼 내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근데 이거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적 잠시만요 창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통과 나는 왼손자 아들이야 아 아 아 아 플랫됐어 플랫됐어 키 아프게 놀아 저기 뭐야 저기呀 아프게 놀아 정답 그걸 뭐야 압구장 날라리압구장 날라리 자 3명 남았어요 그대를 만나고 아 뭐야 했잖아 이거 잘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 정답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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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2명 남았네 아 그러면 달팽기 저 달팽기 생각하고 있는데 달팽기 멜로디 뭐예요? 나utar다고鐘 나 달팽기 멜로디 몰라요 아 달팽기 멜로디가 뭐였지? 가사를 읊어줄게. 네. 가사. 내가 버린 건 어떠한 사랑인지. 이걸 왜 몰라. 왜? 내가 버린 건 어떠한 사랑인지? 내가 버린 건 어떠한 사랑인지. 아니면 1초. 어? 나 이 노래 몰라요. 내가 버릴 숨이 끝날 때까지 나는 가. 오케이. 그러면은. 달팽이 노래 뭐야? 언젠가 먼 훗날에. 언젠가 먼 훗날에. 오 정답. 달팽이 한 발을 새해 나 렛츠 기릿 스테 따루 스테 따루 스테 따루 스테 따루 스테 따루 스테 따루 스테. 뻥한 척 3초만 더 했으면 땡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끊었으니까 정답. 아 이게 약간 디제이가 약간 그게 있네. 권위가 좀 있네 이게. 권력이 좀 있네. 오케이 오케이. 권력이 좀 있어. 내가 버린 건 어떤 사랑인지. 아 사랑인지. 아 이 노래 알지 알지. 저는 지금 그 쿠키랑 음료수에. 아직도 쿠키랑 음료수가 있어서. 네. 아하하. 임창정. 여보세 연애야. 거기 잘 지내니. 아 내 학교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소주 한잔할래요. 소주 한잔할래요. 소주 여기 있네요. 아 근데 확실히 작곡을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바로바로 만들어낸다. 이번에 트로트도 했잖아. 여보 쌩용 뚱뚱뚱뚱뚱뚱뚱 잠깐만요. 모자 쓰셨네요. 생각 좀 하고 올게요. 그라마 OST도 많이 하셨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 다른 분? 좀 젊은 분으로요. 좀 젊은 사람으로? 어렵게 좀 젊은 사람이라 그건 제가 누군지 몰라요. 아 이거는 안 돼 안 돼. 아 오 괜찮다. 피. 통과.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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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알긴 아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막 닥치면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 둘은 예를 들어서 90년대 2000년대 가수분들이 나왔다. 허밍으로도 정답 인정해주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 노래 나오면 우리도 허밍 인정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아는 게 어디야. 그럼 DJI T. DJI T. 시끄끄끄끄. 엄정화. 몰라 알 수가 없어. 정답 정답. D I S E O. 미친 듯이. 저도 오케이죠 언니. 스멀 없게 아픈 거 그리는 거야. 오케이.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왜요. 아니 하나도 안 아슬한 걸 이렇게 한 자면 어딨어. 접영이야 접영. 더 짧게. 더 섬세하게. 더 섬세하게. 더 야하게, 야하게.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오케이, 통과! 미안하게 됐네, 이거 참. 동생이 미안하게 됐어요. 이거 짤을 할게. 너무 불리하다. 그러면 좀 더 음악을 듣고 살지 그랬어. 근데 그때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 너무 불리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들어놓을걸. 저는 딱 그 모든 분들이 딱 공감할 만한, 할 수 있을 만한 아티스트 분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주세요. J-POP. 정답. 좋아. 몸에 동갑. 몸에 동갑. 몸에 동갑. 몸에 동갑. 블루째, 블루째. 블루째 동갑. 너희부터 발끝까지도, 조그만 행동까지 하나하나 차. 하나. 하나. 나 아까운 상황이었는데. 뭐하는 거야 지금. 정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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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장씨가 아니야? 속장씨? 그러면 둘이 잘 살리는 사람으로 해줘 오케이 그러면 가나다라 빼고 다른 노래로 해 근데 박재범 아이유 같았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아티스트로 바꿔드릴게요 바꿔주세요 갑니다 아티스트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긴장을 하는데 내는 사람이 왜 이렇게 긴장을 해? 두번이 두번이 고민돼서 갑니다 다이나믹뚱 이건 슬픈 자기 속에서 나는 핸드리 고장 난 내 존경 내 생은 언제나 삐딱선 난 세상이란 학교의 일평전 제가 먼저 했어 그러면 가나다라는 내가 먼저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시작했어? 저런 거 어떠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하면 될게요 어렵게 줘요 어렵게 리쌍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 갔어 또 드렸어 떠나가지 못하는 여자 사랑은 언제나 내가 먼저 여기 있잖아요 내가 먹을게 드세요 드디어 걸렸다 근데 오늘 솔직히 많이 안 걸리셨어 진짜 처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두 개내야겠다 심심한데 심심한데 3개네? 좀 오바다 하나 더 주세요 네? 네? 그건 안 될 거 같은데 냉정해라 오케이 그러면 선우 씨 선우, 선우 씨 네 드렁크 타이거 네 나랑 아니야? 나 레게랩했는데 뭔지 몰라요 근데 뭔지 몰라요 오케이 잠깐 잠깐 뭔지 몰라요 근데 뭐야 언니 언니 귀신 나오겠어요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다시내줘요! 다시내줘요! 저희 셋이! 다시 내줘요! 저희 셋이! 오케이! 블랙핑크! 뚜둠빠야! 뚜둠빠야! 아예! 아예!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맞춰놓고도 기분이 안 좋아! 뚜둠빠야! 뭐가 계속 여기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확실히 음악 퀴즈가 좀 신난다! 음악 퀴즈들이 신나네! 쿠키는 너무 괴로웠는데 근데 우리 처음에 했던 게임이 뭐였지? 망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게임이?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났어 기억이! 근데 정산은 한 번 해볼까요? 정산 타임! 세미 누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여러분 그럼 편의점에서 야무지게 뭐 섞어먹으면 맛있는지 근데 내가 사실 솔직히 말할게 나 이런 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했어! 연기였다! 다들 기대해주세요! 2차 때는 게임 진짜 잘하겠다! 연기를 안 해도 되니까 연기를 안 해도 되니까 같이 가실 분 그러면 그 다음 주사위가 많은 사람으로 갈까요? 아 좋다! 아! 아주 센스 있는 선택이었어! 저희가 그러면 야무지게 한 번 갔다 올게요 알겠습니다 아 난 기대된다 그리고 후식 같은 것도 한 번 보면서 바다도 이런 거 싹싹싹 해가지고 신상 나오는 걸로 나다가 센스 있는 척 하면서 신상으로? 오케이 오케이 되게 후딱 간다 진짜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은근 약간 전후에 생겨요 약간 서로 의지하고 약간 아 재밌다 아이킹 인스타 아이킹님이에요? 네!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사칭한 거 같아요? 아니요! 멘트들을 너무 잘 써가지고 메모장에다 미리 이렇게 장전을 몇 개 해놔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냥 바로 이제 오면은 바로 이렇게? 어 뭐라고 하지 이렇게 이렇게 수정키라고 한 두세 번 수정을 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진이랑 절묘한 딱 그 대사가 나와요? 멘트 멘트 멘트가 나와요 진짜 알아줬어 내 노력을 근데 진짜 그거 멘트 엄청 신경 쓰여가지고 맞아 좀 난 좀 짧게 하거든요 근데 난 시크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길면 탈론 할까봐 오 되게 솔직하다 뭐가 탈론 나요 오빠? 야트미 메컨 만화 같은 거지 이게 막 장편으로 그리면은 못 그릴 것 같은데 네컨 만화로 그리면 막 잘 그릴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많이 사시나 보다 뭐 돌려오시나? 나도 지금 쌤이 또 많이 살 것 같은데 저번에 같이 뭐 촬영 가러 일본 갔는데 동키호티 들어가니까 안 나오더라고 엄마 나 이거 필요 안 돼 엄마 나 저거 필요 안 돼 엄마 나 저거 필요 안 돼 이러면서 계속 미니 베이너로 합시다 인어 많으니까 큰 걸로 합시다 오 맛있겠다 이거 이걸로 그러니까 다시 이거 달짝지근하게 갖고 갑시다 족발 아 족발 짜파게티에다가 짜장 범벅을 섞어 먹는 거 너무 좋다 선생님이 밥 말아 먹으면 맛있거든요 여기다가 햇반을 하나 해가지고 아니 아니요? 삼각김밥 밥을 말아 먹어야지 야 9만 8천 원 나왔다고 해주세요 9만 8천 원 알았죠? 9만 8천 원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아 네 9만 8천 원 아 뭘 많이 사왔어 이게 뭐야 다 아니 이거는 와 과자 너무 좋아 우리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와 언니 이거 소주 안주 아 이거 이거 족발도 있고요 이거 물을 다 부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물 붓고 이게 또 라면은 함부로 딱 드시면 안 됩니다 저희의 제조법에 맞춰서 사온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진짜 엠티 온 거 같아 엠티 엠티 온 거 같아 엠티 온 거 같아 엠티 온 거 같아 죄송한데 제작진분들 다 나가주실 수 있어요? 저희끼리 손만 놓을게요 저희끼리도 네 외국에서 엄청난다 맞죠? 나쁘지 않죠? 자 이거 서빙 부탁드립니다 여기 잠깐만 새우 왜냐하면 여기 또 더 먹고 싶은 사람이 내 일식집 직원 같다 그러니까 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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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자꾸 더 달래 자 2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 눈눈이이라고 홈라면 매운 치즈 볶음면인데 여기에 더 매운 불닭을 넣어서 한번 비벼 볼게요 맞아요 치즈를 넣어서 부드럽지만 또 매운 라면이야 또 매운 걸 얹혀 그러니까 거의 단짠단짠 느낌이지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맞죠? 근데 또 치즈가 들어있잖아 너무 또 겁먹지 마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정먹고 겁먹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겁먹지 마요 이랬는데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주연 씨는 어떤 거 하신다고 그랬죠? 저 스낵면 네 보통 스낵면이 밥 말아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라면으로 알고 있어서 삼각김밥을 스낵면에 넣어서 오오 네 그 다음에 또 짜파게티에 짜파게티 범벅을 넣어 먹는 거 아 진짜? 네 진정한 짜파게티를 먹고 싶다 했을 때는 그치 두 개를 한번 섞어서 먹어보면 어떨까 자 일단 다 한번 이렇게 섞어봤고요 그리고 또 그냥 내가 아는 라면 그만 먹어보면 그거 재밌어? 새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지? 양도 많아지고 근데 원래 매운 거랑 안 매운 거랑 섞고 좀 다른 것끼리 섞는데 누나는 매운 거랑 매운 거랑 섞고 짜파게티에 짜파게티를 섞는 거 제가 말자 눕는 이이라고 그냥 신험적인 이 정신이 또 난 참 그런 게 싫다 매우니까 안 매운 거 넣어 먹고 나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생각들이 너무 싫어 매우니까 더 매운 걸 넣어 먹어 봐야지 어? 어? 맛은 어때요? 아 이렇게 넣었어 아 죄송해요 삼키지도 않으셨구나 응 응 그래 치즈 이런 아휴 잠깐만 자 어?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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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르시 왔어 진짜? 어떻게 해?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먹어줘야 돼 음 이러니까 사장 와 역시 뭐 짜파게티를 이런 것도 막 섞어 놨잖아요 그거 내가 만드는 내가 만드는 그게 정답이지 뭐? 많이 먹었는데 아우 지금 면먹으니까 아주 죽인다 아 그냥 사장 한번 이거 짜파게티랑 아까 짜장범벅? 어 내가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 네 어떠세요? 스낵면은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요? 그래! 그런다니까! 익숙한 게 자꾸 땡겨요 아는 맛이 아... 환상의 컴비였어, 진짜로 빰빰 소셜 클럽 빰빰 소셜 클럽 뷰리풀 라이어 게임 야, 나이키 똑바로 앉아, 똑바로 근데 솔직히 마음속으로 우재가 마피아일 것 같다고 생각했지? 아가리 여물고 있어야겠다 내가 지금 감이 왔거든? 그러니까 나도 감이 왔는데 그래, 내가 말했잖아 이 게임 잘 몰라 이런 시민은 시민 입장에서도 죽어주는 게 빨리 아, 죽이지 마! 킹, 킹,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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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닥 근데 왜 이렇게 게임을 미친 사람을 걸어가는 거야? 노력이 없고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진검 승부 다섯 개 걸고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나성에서 달려온 조랑말이 나는 말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 진짜 진짜 소셜 클럽 같다, 이제 쿠키는 있어, 목말라도 쿠키는 있어, 목말라도 근데 서윤씨는 되게 되게 몸에도 날씬하신데 잘 드시네요 그러니까 마유 안 찐 채식인가? 나 너무 부러워 제가 못 먹어서 여기서 먹는 거야 저런? 좀 미안한데 저기요, 일회용 용기 하나만 주세요, 싸주게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티가 발렌시아가 아니에요 신발도 발렌시아가요? 나 이제 봤어 저 이제 알았어요 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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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권